안녕하세요. 1, 2, 3 안녕하세요 인도라이프 안녕하세요 디디바이아 이번에 저희가 있는 펀잡주는 주말 락다운 주중야간 통행금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어요 오케이 여보, 어디에 가요? 카리바타 이게 카리바타? 카리바타는 샴푸를 사용하고 그리고 카리바타는 많이 사용해요 카리바타는 많이 사용해요 이제 웬일에 락다운이 카리바타는 어떻게 가져가세요? 여기 있는 플랜트입니다 그냥 가면 돼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카리바타예요 아람쇠 단지 곳곳에 카리파타가 심어져 있는데 누구나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아재씨가 제 알로에로 무언가 하고 싶은가봐요. 열심히 알로에를 자르고 즙을 만들었어요. 이제 알로에의 좋은 능력이 있어요. 알로에 즙은 먹거나 머리에 바를거에요. 뭐하는거지? 저는 능력이 있어요. 아잇! 내가 뭔가를 입고 싶어요. 뭐하는거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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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go 보다니깐요? 너무 GOOD! 너무 좋아요! 나 부 wizard! 뭐예요! верх우 élect신 hypJeans EQ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래 호뚜리. 너도 해야지. 나도. 저희 집에 자연의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높은 위치인데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그리고 집에서 사온 팩을 해보기로 했답니다. 잘 가 친구야. 그리고 지바 슈퍼에서 사온 팩을 해보기로 했답니다. 팩. 팩.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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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예. 마스터드 슬라임. 아데이 씨의 팩은 액체로 된 팩이었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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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팩은 그냥 일반 팩이었어요. 제 팩은 그냥 일반 팩이었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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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그리고 검은색은 검은색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이씨 아이씨 헬로 마스크팩 완성 식생 아이씨 저으론은 고소 확 아이씨 제尾 얼굴은 고소 아주 고소 두 얼굴은 고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